영화로도 개봉된 소설 와일드 여자 주인공이 피시티였나? 그 주인공이 바위에서 쉬고 있다가 등산화 하나가 저 절벽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쟤 지금 제 신발이... 저 아래 어디 저건가? 저건가? 커피 다 썼고 아 진짜... 바위 위에다 커피를 좀 써놨어요 죄송합니다 내일 비 소식 있으니까 커피가 아마 빗물에 씻겨 내려갈 것 같고 저 신발은... 20년 정도 신었으니까 크게 아쉽진 않지만 저걸... 제가 지금 주우러 못 갈 것 같아요 나중에 꼭 기회되면... 예... 죽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파... 저도 떨어질 뻔했어요... 아이씨... 저도... 아... 코로나 격리 해제되고... 또 어젯밤에 밥 대신 그냥 맥주 두 캔이랑 오징어 땅콩 먹고 오늘 아침에도 그냥 커피로... 빵은 갖고 왔지만 입맛이 없어서 그냥 커피로 아침을 때우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하... 제가 이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멍들 것 같아... 하... 뭐... 손톱도 약간 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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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열차는 잠시 후... 하동역에 부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검은별입니다 여기는 기차 하동역 인데요 초입까지 가는 길을 몰라서 카카오맵으로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걸어서 초입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 초입에서 박지까지는 한 30분 4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역에서 나가서 이 섬진강을 건너서 가긴 가는데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코로나 격리 끝나고 나와서 그런가 기운도 없고 몸도 마음도 무겁습니다 근데 이 길 맞나? 아니면 할 수 없고 모르겠다 가슴! 아니 섬진강은 건너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나도러? 어떻게 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서 이상한데? 뭔가? 나 잘못 온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내가 목적지를 잘못 아 큰일 났다 제가 제가 목적지를 잘못 설정을 해서 원래는 저쪽으로 가야지 거기 식당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제가 부족한 걸 좀 살 수 있는데 음 엉뚱한 대로 나 울고 싶다 나 울고 싶어 저 울고 싶어요 아 시간 많은데 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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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산행초입에 이정표 도 없고 뭐 주변에 건물도 하나도 없어서 그냥 찾기가 좀 애매한데 여기 사진에서 본 데가 여기 같아요 하 비도 황사가 섞인 비도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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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 것 같아요 근데 박쥐가 있나 없나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까지는 이 박쥐 초위까지 찾는 길도 좀 헷갈리고 힘들고 황사비도 내리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박쥐 도착하니까 좋습니다. 박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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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소리 들리세요? 누구지? 욕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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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욕! 아 나 미친네 아니 달걀이랑 나보고 이거 들고 올라가라고? 카메라 다시 배낭 안에 넣고 와 진짜 아 이번 백패킹 뭔가 아 어쨌든 카메라 다시 배낭 안에 넣겠습니다 진짜 아멘